아, 형 진짜 이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, 절지? 재밌네. 다 띵이라고 보면 돼. 죽어서 마른 애들을... 어, 저기 많다. 오, 호. 보여? 형, 왕건이. 왕건이. 여기다 올려서 가져가자고. 오케이, 일단 형 빼놓을게요. 야, 이거 봐. 나뭇했어. 좋아, 좋아. 이쪽이야, 이쪽. 죽은 거지? 응. 올려서 가져가자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나와봐. 너, 너라고? 와, 수타, 수타. 이거 수타야. 진짜 나가, 진짜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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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용히 하면 안 돼요? 시끄러워지게 돼, 진짜. 왜? 수타잖아, 수타. 때려줘야 돼. 수타, 수타. 수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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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타. 와, 진짜 맛있다. 반죽, 와. 와. 오케이, 다 됐어. 아, 선생님 나무 시키셨죠? 오! 야! 야, 나무꾼이다, 나무꾼? 저희 투톱이들이 해 놨습니다. 형, 톱. 톱 저기 있지? 내 톱, 내 톱 고장 났어. 아이씨, 톱 고장 났어. 아이씨, 톱 고장 났어. 아이씨, 톱이야, 네가. 이제 원톱이야, 네가. 오케이. 람이 형. 어? 원톱. 원톱. 오, 잘했어. 너 사슴을 데려왔니? 이제 우리 2차 가공을 할 거야. 오케이. 그래서 이걸 다 포개. 포개서 넣기 쉽게 얇게 만들면 돼, 우리. 알았어. 원래 요리를 못 하면 이런 일을 항상 해야 돼. 와, 아니 이 톱을 어떻게 하는 거지? 이누야, 뭐 해? 이누야, 뭐 해? 부시는 게 빠르겠어. 그거, 그거 부시는 게 아닌데? 그거. 그냥 근데 이거 이렇게 약간 밟아서 그냥 부시면 돼. 이렇게. 죽은 거라 부러져. 왜 지금 이겨? 너 재밌는 거 나가라고. 와, 오케이. 고마워요. 프라이데이.